Q. 금융샌드박스의 사업은? Q. 금융샌드박스의 사업은? Q. 금융샌드박스의 사업은? Q. 금융샌드박스의 사업은? 있었군요. 네, 하고 있었고요. 그 조각 투자라는 게 결국 처음엔 증권은 아니었는데 저기 써 있는 것 같이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여러 가지 증권의 형태로서 이것을 명명하고 신청을 해야지 거래할 수 있는 형태가 현재는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은데 무슨 블록도 있고요. 네, 항공기 엔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귀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모두가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냈던 가이드라인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KRX가 보입니다? 네, 사실 이 KRX는 시장 개설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시장 참여자 중에 하나로 참여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금융 샌드박스에서 조각 투자를 하는 것보다 유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모니트리도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샌드박스, 크리프토 쪽에서는 샌드박스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인데 토큰 증권을 하겠다고 하면 증권 기반으로 자원시장법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서 샌드박스를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서 이 사업이 진짜 되는 거냐, 잘 되냐 이거긴 한데 잘 됩니까? 실제로 제가 최근 수치는 살펴보진 않았는데 확실히 관심도는 준 것 같긴 합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언급도 많이 줄었고 어떤 부동산의 투자 수익으로 내가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주문의 풍문도 들리지가 않고요. 사실 가장 좋은 지표는 누가 돈을 벌었대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사실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업계가 아직은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조각 투자를 하는 걸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KRX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증권사들이 신청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증권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테이프트 업계는 아무 수익도 걷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뭔데 증권사들만 지금 막 한다 그러고 거기에 막 은행이랑 지주사들이랑 껴갖고 여의도만 신난 느낌이다. 강남은 신나지 않았다. 너무 좋은 편인데. 딱 그거거든요. 여의도만 신난 현재 상황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의도가 신난 것보다는 신날 수 있는 곳이 증권사밖에 없었죠. 신은 아직 안 났고 여의도가 강남보다 신났다고 보기보다는 여의도밖에 신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조건이 되는 곳들이 결국 증권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블록체인 업계들은 여의도처럼 신나고 싶어도 애초에 진입을 못하는 구조로 세팅이 돼 있는 그런 게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은 허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좋은 기업들 많지만 대형 플랫폼이 아닌 이상 여기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애초에 진입 조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통큰 증권은 왼쪽 상단에 이제 발행 플랫폼 이제 기존 조각 투자 상품권 조각 투자 상품 플랫폼들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야지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게 될 수가 있고 이제 발행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 계좌 관리 기관을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기존 금융사, 레거시, 트레디파이의 준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네, 맞습니다. 발행을 하든 유통을 하든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발행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기존 금융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증권이니까 네, 일종의 증권이니까. 그런데 이 기존 금융권의 수준을 예시로 들자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투자 매매업자가 10억에서 900억 이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요. 투자 중개업자가 5억에서 200억 신탁업자가 50억에서 250억 최소 자산, 최소 자본 요구가 됩니다. 물론 앞에 숫자가 작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승인이 난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만 봐도 지금 첫 번째 투자 매매업자는 450억이고요. 중개업자는 100억이고 신탁업자는 125억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최저 자기 자본 기준을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블록체인 쪽에서. 스타트업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투자를 받아야지 이걸 갖고 심지어 이게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 코인업계 플레이어가 업비트? 비싸? 비싸?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가 마련하고 법규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있는 증권사들 혹은 은행들 이런 요건을 미리 갖추고 있는 기업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증권사가 신났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신났진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신나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날 것인지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를 설치해야지 토큰 증권도 발행하고 장외 중개 거래업자한테 연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부터 더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도 필요하고 하지만 매출은 규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팔 수 있을까 누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지금 명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STO는 그럴싸하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할 타깃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자산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투자금 회수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만 때려붓고 그렇죠. 비용만 때려붓고 끝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났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냥 가능한 곳이 증권사였고 누군가는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일단 나라에서 이런 거 만들어줬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부추겼는데 법은 어찌 됐든 통과될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국회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됐고 그럼 금융사들만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거겠네요. 붕 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실질적인 시도를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테스트 아니면 우리 악수하고 MOU POC 이 정도는 했지만 결국 사업을 진행한 거는 예를 들어 대신증권에서 카사를 인수했다. 이거 외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지금 꾸준하게 밟는 것도 있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막대한 시간을 쏟았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말씀하시기를 강남 블록체인 업계는 여의도에서 하는 이것을 어찌 됐든 하고 싶어도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사들도 솔직한 말로는 이게 확정되고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게 신규 먹거리라고 나라에서 제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고 크립토 업계 자체에서는 크립토를 더 많이 보실 테니까 어떤 분위기든가요? 스토라는 얘기가 딱 튀어나왔을 때 사실 현재 스토라가 나왔을 때 사실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은 증권사는 아니거든요. 증권사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설치해주기 위해서는 이 크립토 업계에서 블록체인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너지는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도해보자 라는 의견은 있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다 스탑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를 갖고 있는 약간의 개발자 공장 같은 느낌이고 밑에서 모든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거를 상위로 올려서 증권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할 때 어떤 규제가 있어요? 거기서는? 말씀 주신 게 결국엔 기술적으로 크립토 업계가 진입을 하고 위에서 증권사들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게 두 다른 엔티티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에서 허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모든 증권사가 외부 개발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참... 처음부터 이제 다른 애를 쓰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런 STO 관련돼서 먹거리가 분명히 아까 블랑루하게 비둘 같은 걸 봤지만 STO를 통해서는 먹을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STO 관련해서는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크진 않다. 오히려 RWA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해외 RWA 시장은 온 더 파이낸스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있고 그 기반한 체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기반 인프라가 되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상품을 올려보고 싶어하는 크립토 업계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사실 한국 내 사업보다는 해외의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주신 거를 종합해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는 STO라는 게 정말 협수하군요. 작습니다. 범위 자체가 엄청 좁혀서 가는 거군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작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직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규모나 혹은 상품의 종류가 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큰지 작은지도 사실은 저도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가이드라인도 일단 나왔지만 법류란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범위를 지정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정해줘야 되는 그 뭐랄까 증권법 관련된 이슈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계 전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증권사에 계셨다고 하시니까 증권사에서는 이게 마지못해 진짜 하는 느낌입니까? 그래도 이게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 RWA처럼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까? 이거는 각사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도 애를 계속 맺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말 열심히 맺고 있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저는 진보적이라고 봤던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미래에셋이 미나 프로토콜과 DK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STO 관련한 사업에 적용하겠다라는 MOE를 맺었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맺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프로그레스는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STO를 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거기도 블록체인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들이 개발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은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걸 약간 개조해서 쓰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교유들이 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좀 색다른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여의도 얘기도 하고 우리 강남의 블록체인 업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시너지가 좀 나아주는 게 사실은 아무리 법적인 규제가 있다 해도 장벽은 언젠가 허물어지기 마련이니까 베를린 장벽 부르시듯이 맞습니다. 서로 먹거리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게 어차피 블록체인을 쓰니까요. 이런 생각인데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증권사들도 이게 정말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딴 얘기인데요. 이제 크립토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렇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게 비들 얘기도 하셨고 하는데 요새 RWA 하반기에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특히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온도 파이낸스의 토큰 뭐죠. 그게 엄청 가격도 많이 뛰고 상반기에 메타였다면 하반기에는 RWA 메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크립토 안에서의 RWA 테마는 뭐가 장점이고 온도 같은 거는 뭐가 괜찮은 소재입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기반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단은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든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RWA는 실물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디파이나 여러 가지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어서 그쪽에 많은 수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들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골드만삭스도 뭐 연말까지 금융을 RWA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이러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호재들 그것들 때문에 현재 RWA가 하반기에는 더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도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큰 투자 이런 걸 말고 그런 플랫폼 안에서 이런 RWA 투자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서 기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플랫폼에선 필요하지 않고 어떤 플랫폼에선 필요하지 않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크리프트 업계 얘기입니다. 약간 증권과 크리프트를 약간 갈라야 되는 게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약간 글로벌적인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큰 증권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크리프트 업계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서 RWA 방식으로 혹은 온도파이낸스 방식으로 디파이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오픈에서는 CDFI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디파이랑 RWA 비율을 섞어서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디파이 관련 상품을 100% 하시면 되고 아 난 좀 무서워 라고 하면 80% 아니면 20%는 디파이라고 해서 이런 조정하는 상품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네오픈이 이제 사실은 본사가 아부다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해외에다가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크리프토라고 해도 한국 업체들이 한국 땅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결국에 저희 리서치에서는 생각하는 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규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사를 싱가포르 혹은 아부다비, 두바이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영위하고 영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게 투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플랫폼적인 발전 이런 걸 봤을 때는 크리프트 업계에서도 안 되고 증권 업계에서도 안 되고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상태로 지금 계속 1년 이상 그냥 DO, RWA 관련된 거는 그냥 진도가 안 나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태인 거군요. 노력은 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고요.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공이 넘어갔지만 지금도 정치적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다가 본사를 내거나 지사를 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인원들이 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좀 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 볼게요. 22대 국회 지금 많은 원 구성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22대 국회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효과가 22대 국회의원님을 다 아는 건 아니시겠지만 관심이 좀 있을까요?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물론 무조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22대 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뭐 6개월은 아니다. 1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대 국회가 이제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고 6월 5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이제 넘었는데 이제 21대 국회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구성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석분포가 구성이 된다면 결국에는 법려권이 주도하는 법안은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려권이 추진하는 안건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 시작할 때부터 여하 간 갈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벌써부터 여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1호 대표 법안이라고 많이 하죠.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협의 관련 법안은 어떻게 빨리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서 김익원 의원님 모두 낙선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주도했던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고요. 이것을 이끌었던 의원들도 3분의 2가 교체된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 명단 중에서 3분의 2가 교체된 건데요. 재발의가 좀 빠르게 돼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원들이 모두 교체됐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빨리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교체된 의원분들 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이것에 대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있다고는 저도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법안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과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던 게 폐기가 되더라도 이제 새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이제 종무 위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융 관련된 혹은 가상자산 관련된 걸 이제 한 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는 앞서서 누군가가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도 해놓은 걸 또 재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이제 결국에 제가 계속해서 발의가 될 것이라고 한 거는 말씀해주신 폐기된 법안이 폐기돼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아예 불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법안이고 이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 되는 상태고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좋아 이제 새로운 의원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법 규제를 조금 더 풀고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크리프트업계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제한점을 풀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새롭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없는 것도 아니고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토큰 증권 관련 입법을 내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은 걸릴 것 같지만 법안 자체의 제도화는 추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STO가 이제 가상자산의 분야에서 증권사든 혹은 크리프트업계든 관심 분야라는 건 인지하고 있군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ETF 승인해준다고 해놓고 야권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얘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입법 공약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첫 번째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에 있는 것 같나요. 네 번째. 네 번째라는 거는 일단은 한 번은 볼 것 같은데 약속은 못 하느냐. 공약이 이제 실천되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증권사들, STO 관련된 컨소시엄들이 존재하고요. 크리프트업계에서도 일단 개발적인 부분, 플랫폼적인 부분에서 많이 협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을 한다면 좀 포텐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업계에서 봤을 때는 라이언이 보시기에도 사업적으로는 아까 수치적인 얘기를 조금 해주셨지만 좀 잘 되는 그런 분야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어... 사실 현재는 조금 모든 게 중단된 상태라서 전망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괜히 물어봤네. 모든 게 한국만 이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굉장히 활발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가 RWE 시장에 진출한다. 이것도 블랙럭이 진출한 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만트라라는 체인도 새로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RWE를 위한 전용 체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발걸음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TO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기보다는 RWE다라는 설명드린 게 여기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단순히 한국에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인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마 업비트 사용자보다 바이낸스 사용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STO라는 단어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RWE라는 검색어로 무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STO를 저도 다른 방송국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었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규제더라고요.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STO는 이름만 존재하지 사실 큰 발전이 없고 대화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진행하면서 답답함을 고구마를 천 개 먹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데 RWE로 이제 시야를 확장해보면 좀 세상이 넓어 보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크리프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아마 증권사분들도 보시겠지만 크리프트 투자자분들이 그럼 RWE 관련된 이 테마, RWE 관련된 투자 할 때는 좀 뭐 어떤 걸 주력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엔 RWE 자체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상품들을 이 메인넷이라고 하면 이 메인넷에 런칭을 했는지 그리고 이 메인넷이 활성화돼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존 증권사나 운영사를 평가하는 거랑 같은 뷰로 블록체인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WE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활성되고 거래되고 전망이 괜찮은지가 오히려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디 플랫폼 쓰는 거 좋은 거 있어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규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됐다 이런 얘기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STO나 RWE 결국에는 모든 게 규제랑 함께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눌 때 저는 규제가 얼마나 성숙했냐 그리고 지금 시작한 단계이냐를 나눠서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얼리부터 매트리 단계까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가 시작은 됐지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단계에 있고요. 그로스 단계에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미 법규가 완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제한된 투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가장 강점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드렸던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크립토에서도 많은 힘을 쏟았고 많은 금융사에서도 관심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제화가 빠르게 된다 그러면 이 롤스 단계에 있는 나라들보다 높은 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이제 타일랜드 참여자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의외로 타일랜드, 태국이 굉장히 성장세가 있나봐요 RWA는. 태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인데 상품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타이고 리서치가 또 약간 동남아시아 특화 그런 리서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시아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또 태국을 갔다 와서 리서치, 스페셜 리서치라는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40장짜리가 돼서 거기서도 스페셜 리서치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에서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러브 데스티니 더 무비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뭐 해풍달 같은 드라마가 영화화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토큰으로 했던 것이 데스티니 토큰이고요. 이 데스티니 토큰이 재미있는 거는 단순히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좋아하는 팬들에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유틸리티를 여러 가지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나눴는데 제가 이거는 오른쪽은 구글 번역기로 사용해서 한글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좌석을 몇 개 표를 줄게 아니면 굿즈는 너한테 몇 개 줄게 영화 크레딧에 너를 넣어줄게 하는 여러 가지 특전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3%였거든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영화의 제작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토큰화된 ST를 썼다. 네 맞습니다. 신박하네요. 이제 어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라고 질문을 주시면 첫 번째가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을 타겟하고 싶으면 쉽고 빠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팬덤 기반에서 어떤 상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해외 타겟을 좀 더 해봐야 된다. 해외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트레저러라는 한국의 귀중품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은 지금 싱가포르의 IX 스왑이라는 곳과 협약을 맺고 토큰화를 곧 이어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회사죠? 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RWA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린도라는 회사와 함께 선박 RW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상 기업인데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죠?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 회사와 함께 선박 RW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국내의 과도한 규제 플러스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규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투자자들 그리고 오히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우회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외국으로 도망가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난 도망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안 되니까 해외에서 해보고 이거에 대한 성공 노하우나 어떻게 법제화가 돼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갖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다들 하고 있고 언젠가는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발전된 RWA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도 은근히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네요. 트레저러 이런 회사들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토큰 증권화한다 이런 건 굉장히 신선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STO는 물론 다시 STO로 돌아온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이렇게 약간 현재 우리가 어떤 거를 RWA 방식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타이거 리서치의 라이언윤 연구원께서 저희 방송 하시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오늘 푸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STO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현재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제 STO라는 단어에 갇히지 마시고 RWA라는 좀 더 큰 범위와 트렌드에 탑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ST 같은 경우는 STO가 증권사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고 약간 관심을 그냥 안 두시는 분들도 크리프트 업계에 좀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결국 한 계열로 뭉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투자 기회가 튀어나오고 돈이 될 타이밍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 머니 지금까지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타이거 리서치의 라이언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